꽤 높은 종목 저 로봇가 됐어 로봇 못 움직여 이게 큰 건가? 뒤지보셨다 이거 봐 힘들어해 prêt 팔을 못 움직여 왜 팔을 못 움직이고 있어 잠깐만 여기 바닥에 냅둬 봐 왜? 바닥에 냅둬 아이고, 왜 이렇게? 어? 아, 어떡해. 잘못 입에 왔다.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해. 아이고, 아이고. 빼줄게. 엄마가 빼줄게. 아이고, 이거 처음 입어봤는데 완전히. 아이고, 미안. 빼줄게, 빼줄게. 얼었어. 아이고, 아이고. 디녕 갖고 노는 것 같아. 됐다. 됐어. 꼬로 입혀야 돼, 남자. 아이고, 왜 이리. 아이고, 이리. 아이고, 이리. 아이고, 이리. 뭐 털도 사줬어. 미안. 뭐 털도 사줬어, 뭐 털도. 엄마가 울어? 얼마 힘들었으면 애가 막. 그래. 그래, 진정해. 이거 열받아? 이거 뜯어. 이리로 가는 건가? 아까 팔이 좀 이상했죠? 맞을텐데. 두개 이리. 이 팔 거꾸로. 거꾸로, 입혔네. 발맛. 아, 거꾸로 입혔네. petits SEXspionام의 감사합니다.